이거 어떡해, 나 이런 거 못 볼 것 같아. 너무 예쁘지 않아? 이거 며칠만 놔두자. 이걸 훌륭하기 시작하면 다른 집 가서도. 아니야, 얘기하면 다른 집에서는 안 할걸? 나는 냉장고는 아니라고 생각해. 아예 애들 창의성을 가로막아요. 난 내가 저 그림을 지우기 싫은 이유가 지금까지 시안이가 그렸던 것 중에서 가장 구조적이야. 구조적? 나 이것도 지우면 자기랑 싸울 거라고 하지 마. 아니, 내가 아까 손으로 살짝 지워보니까 진짜. 내가 따라 준비해야겠다. 난 이 접시 시작이야. 이회정은 스타트. 아, 자기야. 왜? 누누이 말하지 마. 응. 너무 많이 치우지 마. 어머머머머머. 무슨 소리여, 집안일을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치우지 말리지. 내가 그래봤자 금방 노릅니다. 적당히 지워. 어머머머. 설거지도 하지 말고 있어. 내가 갔다와서 해줄게. 자기가 그렇게 설거지 해놓고 가면 내가 2차를 또 해. 특히 애들 도시락은 절대 자기한테 안 맡기잖아. 애들 도시락 사이사이에 묵대가 껴있어. 맞아요. 근데 사실 자기가 그 묵대가 괜찮아. 미메랄하고 먹는 게 다 된 거잖아. 어으. 그렇게 막 치열하게 막 싸우다가는 이게 둘이 진짜 둘 다 안 될 것 같아요. 싸우면 이게 나만 감정적 손실과 진짜 이상한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말로 할 때도 진짜 엄청 참아요. 그리고 소리도 최대한 한 톤으로. 그런 일이 잦은가요? 잦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아침밥 먹은 다음에 그 먹고 나서 잠깐 앉아서 쉬고 담서를 나누고 디저트를 먹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인데 그 시간에 이 사람은 먹자마자 설거지를 하고 쉬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 봐 둘이 손길 완전히 다른 데니까. 손 맞는 게 이상하잖아요. 저런 다른 환경에서 두 사람이 만났으니까 트러블이 당연히 있죠. 당신하고 나하고 지금 30년이 지나도 안 맞잖아요. 쉽지 않아요 저게. 갑자기 저녁을 먹고 들어온다거나 이런 뻔한 거짓말은 하지 않도록 하세요. 다 하네 성현 씨가 나랑 똑같다 저것도. 귀신의 소리도 나는 못 속인 것 같아. 나랑 똑같아 저런 말이 하는 것도. 수고해. 가. 혼자 하러 왔어. 이제 드디어 혼자구나. 자유의 시간이다. 어? 아 그 저 뭐. 아휴 이제 나갔으니까 침대에 누워서 자겠지. 왜 퍼즐라 잘 타야겠지. 생각했는데 저렇게 두지. 안 그래요. 자들은요. 빨래. 빨래 개키고. 아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애 딱. 어? 뭐야?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애 딱. 아아 저거 진짜. 불안하시냐고. 그래. 그 시절이. 변기 청소. 아이고. 진짜 깔끔하구나. 아이고. 어머 압력소수 준다는 건 불조절을 할 줄 안다는 거거든요. 나랑 똑같다. 나도 압력수 못하고. 어? 응. 어? 뭐야? 데려가야 되는 거야? 어? 아 몰라. 대충 입어. 아침에 그 잠바랑은 또 다른 잠바네. 어? 아이고. 이 시간이 그래도 자유 시간인 거예요. 이거 혼자 한 번 해. 어? 아무거나 신나는 거도. 아무도 대단히 훔쳐. 저것도 금방이야. 노래 한 곡 지나가면. 좀 뛰어다닌구나. 아이고. 쉽지 않아. 우와. 이건 뭐야? 우와. 우와. 혜연아 오늘 신나게 잘 뛰어 놀았어? 점프 몇 번 했어? 다섯 번 했어? 맨날 다섯 번 했어? 오늘 목요일인가요? 선생님? 이불이 없어서. 어머어머. 됐습니다. 코 사이에. 코 사이에 없어. 김혜연! 멈춰! 아이고. 저거 뭐. 멈춰. 이리 와. 형. 형. 형 데리고 가. 어머어머. 혜연아 괜찮아? 어머어머. 혜연아 괜찮아? 조심하세요. 엄마 손. 안 돼 안 돼 안 돼. 백구야 너 나 알잖아. 혜연아. 혜연아 안 돼. 아이씨이. 뭐가 또 뭐가 좀 짜증나 뭐가. 왜 왜. 맞고 마자. 아 강아지랑. 강아지랑. 혜연아. 이리 와. 아악. 지금 저게 30미터 오는데. 엄청 올렸어요.